2번 정료선은 부평구청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갈산역 1번 출구입니다. 2번 정료선은 갈산역 1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작전동 삼성 홈플러스입니다. 2번 정료선은 작전동 삼성 홈플러스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경인교대 입구입니다. 2번 정료선은 경인교대 입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개산역입니다. 2번 정료선은 개산역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개산주공아파트입니다. 2번 정료선은 개산주공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2막 사거리입니다. 2번 정료선은 안산공원 백성역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마두역입니다. 2번 정료선은 마두역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호수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